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겐 공지사항입니다. 행사 5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2024 쿠무다 찾아가는 봉축음악회 꽃피는 시절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가인 공식 팬카페 어겐 스태프 라플리아입니다. 5월 3일 금요일 가인님 행사 안내 드립니다. 행사 명 2024 쿠무다 찾아가는 봉축음악회 꽃피는 시절 행사 일정 5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행사 장소 종로 마루니의 공원 주체문화예술사안법인 쿠무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과 가정의 날을 달을 맞아 쿠무다가 주체하는 음악회에 가인님 출연하십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종로구의 어르신들과 함께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을 이루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불교계 복지시설이 함께 협력하여 준비한 자리이며 종로구의 어르신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날 서울 마루니의 공원에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